안녕하십니까 3월 주간모의구사 1회 강세진입니다. 자 우리가 3월 모의구사부터는 문제 하나 유형이 추가가 될 건데요. 바로 고전문법이 들어갑니다. 자 고전문법은 일부 직렬은 자주 안 나오지만 또 일부 직렬은 나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걸 좀 고려해서 문제를 첨부해 놨으니 잘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네 혹시라도 이 규정을 처음 보신다면 오늘 기회에 공부를 좀 해 주시고요. 제 19항은 포인트가 어간에 있기 때문에 어간에 결합되어 있는 형상에 따라 명사와 또는 이나희를 결합한 부사의 문제이며 아래 내용 봤을 때 동일하게 어간에 붙는다 어간에 붙는다를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어는 넘다에서 온 게 맞다라 공부를 해놔야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주검은 죽다에서 왔다라는 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지 나는 너무가 단일한 줄 알았는데요. 이러거나 해당 한글 맞출법의 예시를 본 적이 없다면 참으로 당혹스러운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막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파리는 입과 명사 입에 아리가 결합된 형태라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공부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출제했으니 규정 잘 보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좀 시를 좀 길게 뽑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의 의도와 저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저작권 피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김혜순 고층 빌딩 유리창 닦기의 편지 네 좀 슬픈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저녁엔 해가 뜨고 말도 안 되네요. 아침엔 해가 집니다. 반대 내용이 적혀있죠. 그러면 역설적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역설적 인식에 의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길 저녁에 해가 뜨는가 생각. 해가 지는 아침에 유리산을 오르고 나는 바라본다 했을 때 유리산 동그라미. 유리로 된 산은 없어요. 자 깊고 깊은 산 아래 계곡에 햇살이 비치는 광경을 이 고층에서 일을 하면 알겠죠. 그러면 이런데 이렇게 뭔가 기계화 되어 있는 데에서 앉아서 이걸 닦고 있으니까요. 자 해가 뜨는 저녁엔 유리산을 내려오고요. 나는 또 바라봅니다. 깊고 깊은 저 아래 계곡에 해가 지고 서격에 물든 소녀가 붉은 어둠을 얼굴을 쳐드는 것을 그러면 화자가 본 풍경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리 읽고 두 개의 밤이 오면 나는 한 마리 풍뎅이처럼 이렇게 쫙 매달려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는 당신들의 유리 창문에 달라붙었다가 그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려는 화자의 태도 창문을 열면 창문 다시 열면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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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도록 창문을 여닫지만 창문만 있고 방 한 칸 없는 사람들 아이고 슬프다 산 아래 계곡엔 가득 잠들어 있다라는 점 밤새도록 닦아도 닦이지 않는 창문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창문 두드리면 두드리수록 두꺼운 금고래의 창 난 늘 창문을 닦으며 산다는 화자의 인생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저녁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해는 집니다. 역설적 인식 아침에 해가 지고 아니요 해가 뜨죠. 역설적 인식 그 높은 곳에서 나는 당신들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라는 유리창 닦기에 서글픈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역설적 인식을 통해 화자가 처한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다는 점이 적절하며 이쪽은 자연적 공간에 예찬이 없어서 3번은 청자의 모습이 아니라서 4번은 반복은 했으나 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태도가 아예 없습니다. 분명 세상이 부졸인 얼추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닦는 모습이고요. 시척대상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지워지겠네요. 그러면 약간 선생님 간접 표현으로 비판 보면 안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어느정도 해석이 필요하니 일단 자명한 1번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오랜만에 좀 설명방식 문제를 냈는데 이거는 뭐 키워드만 잘 잡으면 되겠죠. 자 우리의 자아는 그 과거적 상태로부터 현지적 상태를 분리하기를 거부한다. 과거와 현재는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를 형성 이 전체 내부에서는 변별이 없는 연속성 속에 상호 침투의 흐름이 지배하고 무엇보다 기억의 활동 속에서 지속히 스스로 드러낸다는 점 왜냐하면 지속 속에서 과거는 미래를 먹어들어가는 현재의 분할 불가능한 진행과 함께 살아남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수학화와 공간화에 기초한 객관적 시간의 개념은 인간의 이성이 발명한 추상일 뿐이라고 계속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개념은 자연과학적 논의의 층위에서는 대단히 유용할 수 있겠지만 밑줄자 경험의 원천적인 데이터를 실제적 직접적으로 조회할 수는 절대 없겠죠. 데이터화 시킨 건 진짜 신기하죠. 그런 거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자, 다음에 있는 내용 측정이 수령화를 뜻하고 또 수령화가 결국 쪼갤 수 없는 연속체인 지속의 가분성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한 지속은 공간화나 수령화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은 뭔가 이런 것들? 측정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간은 저도 지금 앞에 시계가 없네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만 분잘되어 있죠. 그런 거를 계속 비교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글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과학은 종종 이러한 사실을 좀 망각하고 구조물과 형식들이 원천적 경험의 층을 대신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은 그러면 측정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걸 따질 때 좀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죠. 그러므로 베르구송은 참된 직관의 과학은 언제나 인간 경험의 원천적인 지속에 주목한다라고 경험과 지속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글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얘를 문제를 낼 때 낼 만한 게 없어가지고 사례 없어. 제껴. 비유 없어. 제껴. 비교 확실해. 정답. 이렇게 한 문제라 글은 진짜 어려운 거 넣어놓고 설명 방식은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냈으니 무리하지 않게 풀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질의응답을 하신다면 저한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4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자원과 관련된 응용문제예요. 고자원법이거든요. 자음과 모음에 대한 특징부터 말씀드리는데 상형은 자음 거고요. 합용은 모음 거예요. 그리고 초출자, 제출자는 모음 거고요. 기본자, 가액자는 자음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졌고 아래 기본자는 그만, 두, 노, 세, 요고요. 가액자는 이렇게 들어가요. 비슷하게 생긴 애들을 잘 잡아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액자는 이렇게 총 9개가 돼서 예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3번 삼지적 상관속은 얘네들을 말해요. 기본소리, 기본음 거센소리, 된소리 또 짝꿍 있죠? 또 짝꿍 있죠? 이렇게 파열음 그 다음에 파찰음 그래서 예밖에 정답이 안 돼요. 3번은 제가 한 6개월 전인가 5개월 전에 한 번 문제를 냈는데 좀 상기하다시피 한 번 해달라 부탁드리려고 일단 기본기 의문론과 관련된 문제를 냈으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5번 문제인데 서술어 자리에서 오랜만에 좀 해야죠. 자, 대다 아니다는 두 자리의 기본 부정문 민지가 어디에 갔다라는 장소 나왔을 때 확인해야 될 필수적 부서인지 자, 비가 내리냐 안 내리냐 따지는 문제니까 한 자리 자, 윤설이와 세진이가 닮았다라는 문장 두 자리 이렇게 나왔고 변수, 니은이 있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니은은 문제를 풀 때 좀 조심히 풀어야 되는 게 기억이 확실히 아니까 니은은 서술어가 두 개다라는 말은 좀 하기가 어렵죠. 누가 봐도 서술어가 하난데 지우면 되겠고 자, 니은과 디귿은 필수적 부서어냐 했을 때 디귿이 일단 없어요. 니은 잘 모르겠고 그러면 디귿 먼저 지우고 자, 디귿과 달리 리을은 주어를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하는데 리을은 두 자리예요. 그리고 결국 정답을 이렇게 지워서 4번 나오게 되고 이제 문장 선분 개수를 따지는데 자, 기억은 주어랑 보호가 있고요. 리을은 주어랑 필수적 부서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니은은 변수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공부하라고 어디에 가다 했을 때 장소는 필요하니까 두 자리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뒷자리 넘기시고 6번 문제부터 또 달려보도록 하죠. 실증주의인가 이거? 논리실증주의자 맞네요. 과거에 2022년 지방직에서 화제가 된 지문이고 이거를 다른 부분을 좀 가져왔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제재가 어려우면 이해력이 떨어진다. 저 이거 거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재가 쉽거나 문장이 단순하면 이해력이 높아진다. 같이 들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해력이 낮냐 높냐는 새로운 글들에 대한 습득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논리 지문도 좀 넣어놨고 좀 어려운 지문도 곳곳이 넣어놨으니까 좀 그런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흔히들 과학적 이론이나 가설을 표현하는 엄밀한 물리학적 언어만을 과학의 언어라고 생각한다. 적혀 있는데 과학적 이론이든 가설이든 이게 이해랑 같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 글은 물리학적 언어라는 게 잘 잡혀 있어야 되고 이꼴 과학의 언어라는 범위를 지적해야 돼요. 그러나 과학적 이론이나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물리학적 언어 외에 우리의 감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이걸 A라고 칠게요. 일상적 언어도 사용된다고 적혀 있죠. 저는 솔직히 세모 동그라미 차를 안 그려요. 그거 나중에 겁나 헷갈려서 지적하는 바를 A와 B로 치열하면서 계속 이해를 하는 쪽이라 저처럼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VS 일상적 언어인데 검증할 때는 둘 다 쓴다는 거죠. 과학도 쓰고 일상도 쓰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감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일상적 언어 다시 한번 B와 관련된 내용이고 과학적 이론이나 가설을 표현하는 물리학적 언어와 달리 밑줄 차가 매우 불명료하고 엄밀하게 정의될 수 없는 용어들이 포함된 게 문제예요. 어떤 학자는 이러한 용어를 다 뭐라고 치열한다? 발룡 N 처음에는 이거 오타냐고 물어볼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과학적 이론이나 가설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룡 N, B가 개입된다고 볼 거예요. 이 경우 우리는 증거와 가설 사이의 논리적 관계가 무엇인지 현관패 체크해야 됩니다.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즉 증거가 가설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는지에 관해 결론 다시 한번 말할게요. 결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이유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 언어를 다 썩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증거를 표현할 때 포함될 수밖에 없는 뭐 때문이다? 발룡 N 때문이고 이걸 설명을 하면서 얘를 검사하는 과정에 한 번 더 얘를 다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증거와 가설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과학적 진실은 과학적 검증은 과학의 언어로만 가능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룡 N 때문에 벌어진 이유고 이유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양한 해석은 명료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불명료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발룡 N을 아무리 상세하게 정의하더라도 엄밀하게 교정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떨어진 언어라는 소리죠. 논리실증주의자들이나 포퍼는 증거와 가설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설을 정확히 검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이제 3문단인 거예요. 그러나 증거와 가설이 상충하면 가설이 퇴출된다는 식의 생각은 너무 단순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설의 증거의 논리적 관계량 판단을 위해서는 증거가 무엇인지 의미하는 것이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우리가 발룡 N의 존재를 염두에 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이게 뭔데요? 라고 했을 때 기억을 이렇게까지 쭉 이어가는데 기준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뭐다? 인지를 못하겠죠. 해당 내용 본다면 발룡 N의 존재를 염두에 둔다라고 적혀있죠. 그렇죠? 발룡 N의 특징이 무엇이죠? 다양한 해석이죠. 검증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겠죠. 증거가 의미하는 것이 뭐에 또 다시 정확히 파악하자고요? 발룡 N이 들어가는데 과학적 가설을 검사하기 위한 증거를 표현할 때 아예 사용하지 말자고요?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과학적 가설을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각적 경험을 배제하자고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과학적 가설과 증거의 논리적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발룡 N에 들어가면.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대놓고 지적한 문제네요. 잠깐 여기 볼까요? 이게 비계할 때 그 B자거든요. 이건 비육지탄이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빡친다.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그 다음에 머리를 어디에다가 할 것이냐라는 말. 결국에는 이 내용이 있는 게 없는 것과 모르겠는 것 하나 나와야 돼요. 비육지탄의 새로운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정답 1번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시 쪽인가 어딘가에 한 번 출제가 된 단어라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내용.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자성어든 어휘든 다 기출해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재구성해서 낸 거니까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번은 너무 쉬워가지고 금방 풀지 않았을까요? 이게 어떻게 풀죠? 상호동화 ㄴ ㄴ 그 다음에 축약까지 비음 하니까 ㄴ 10개는 ㄹ로 있고 된 소리 정답 몇 번? 1번 왜 그런지 아세요? ㄹ이 받침 있는데 제가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글, 이글, 너, 이글, 리글, 이글, 그 다음에 아이고 또 내가 또 여기다 썼어. 연음 이렇게 해서 인지해 주세요. 해당 내용 공부하면서 좀 제가 접근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그 겹쳐서 나온 단어들이 좀 동일하게 두 개가 나온다면 연음은 일단 기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ㄴ 참가를 꼭 한 번 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대다수 같은 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 나온 문제들 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9번 문제를 좀 풀 건데 얘는 좀 제가 쉬운 문제를 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거예요. 왜냐하면 시점 문제거든요. 사내는 이제 남의 얘기라도 하듯이 담담한 얼굴이 되어 이야기를 끝맺어가고 있다. 하지만 소년은 아직도 그때 그 사내 얼굴이 소리의 진짜 얼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는 사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년이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죠. 소년에게 여전히 그 뜨거운 햇던 이가 소리의 진짜 얼굴로 남아있다고 했으니 어떤 얼굴인지는 상상이 안 되지만 사내 얼굴을 생각하고 있고 나이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였고 사정이 달라져버린 소리의 사내가 핏덩이 같은 갓난해와 소년을 데리고 이골 저골로 소리를 하며 바꾸고 다니고 있을 때도 소리의 진짜 얼굴은 언제나 그 뜨겁게 이글거리는 햇덩이 쪽이라고 하니까 사내의 외향과 더불어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있네요. 하지만 이렇게 된 심판인지 사내는 그 고통스러운 소리의 얼굴을 버리고는 살 수가 없었다. 머리 위에 햇덩이가 뜨겁게 불타고 있지 않으면 그의 육신과 영혼이 속절없이 맥슬들고 늘어져 있다는데 관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속내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의 햇덩이를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소리를 찾아다니면 안 됐고 그런 식으로 이때까지 평생을 숙명의 태양이요 소리의 얼굴처럼 지냈다라고 있으니 이렇게 관찰력이 되게 뛰어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1번이 답이다라고 알려줬고 중요한 거는 이거 서로 다른 사건 배치가 아예 없어요. 교체한 적도 없고 시대적 배경함지도 없습니다. 정답은 1번 모르는데 이미 골라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지역 시점은 서술 부분을 읽으면서 내면을 건들거든요. 그 내면을 뽑아내서 아 얘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게 좀 잡혀야 전지역 시점을 아무렇게나 문제를 내도 맞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번도 제가 좀 필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도 이번에 번호 배치를 할 때 좀 신경 썼는데 제가 번호 배치 신경 쓰는 게 어떤 거냐면 1번을 어디다 배치할까요? 그래서 1번이 적절하게 좀 나와줘야 이제 여러분이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어서 제가 이번에 좀 신경 써서 1번 배치를 좀 확인을 했고 다음 차시부터는 고정법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 다른 직렬 분들도 고민해달라는 의미에서 철저하게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스마니제국은 정복지역민의 개종을 통한 정치보다 정복되기 이전의 사회 경제적 지배체제를 이용한 통치를 선호하였다 적혀있죠. 그럼 A와 B 비교해요. 자 개종이 있고 VS 기존 걸 그대로 선호한다고 했어요. 자 정복지역의 기존 세력이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교자치구도 인정하였던 한편 정복지역의 인재를 제국의 엘리트로 영입하기 위한 교육제도도 설립하죠. 그래야 반발 없이 잘 이끌고 나올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정책의 실행이 정복지역에 대한 제국의 안정적 지배에 크게 기여했다는 결론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얘는 이걸 선호하고 교육제도까지 확인해서 안정성을 고려하였죠. 자 두 번째 문단. 제국의 경작지와 목축용 토지예요. 사원에 대한 기부토지인 와크프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니까 제외는 정확히 잡으십시오. 전적으로 술탄 개인자산으로 갔으니 제국의 경작지, 토지 그리고 길러야 되는 목축 용토지는 술탄 거 잡으시고요. 일단 대놓고 와크프라고 적혀있으니까 얘는 제외 범위를 나눠야 되죠. 그러나 제국의 영토가 정복에 의해 확장되면서 이와 같은 토지 정책은 유지가 안되니까 완벽히 X 티마르는 술탄이 정복지 독착 귀족이나 토우에게 하사했던 토지이 있다라고 적혀있으니까 티마르 동그라미, 와크프 동그라미 절대 용어 헷갈리지 마시고 이는 중세 유럽의 복원 영지와 유사한 것으로 잘못 비교되기도 하지만 티마르 영지를 분배하는 이들은 그들로부터 이 줄자 세금을 거둘 권리를 갖기는 했으나 유럽 봉지, 봉건 영지처럼 사법권이 없으니 철저히 예시는 구별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티마르라는 게 있고 뭐가 없다?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외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 게 바로 2문단, 3문단 밀레트는 문화적 자유나 종교가 허용되는 자치구인데 해당 자치구 내에서는 전통적인 공동체의 유지, 그에 입각한 교육도 허용되었고요.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를 총대주교로 하는 정교의 교부가 그 중에 하나라고 적혀있고 범위, 총대교조는 정교의 행동에 대한 모둠체인까지 저의하는 행정관리이기도 했으니 현관표 체크해야겠네요. 왜? 대주교라고 하면 당연히 종체적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행정관리 적혀있잖아요. 한편 오스만 제국은 기독교 신자 등 비이슬람 교도 관리를 위해 종교자치구 인정했지만 미출치와 개별민족을 위한 건 절대 인정 안 했으니까 예외 또 하나 더. 오스만 제국의 정복지역에선 여러 민족들이 서로 차별하는 현상이 그럼 빈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해당 관리 내용은 3문단에 있어서 오케이. 정답 1번 끝. 다음에 민족끼리 상호차별했으면 적혀있지 예방 같은 거 안 했고요. 티마르 영지는 이제 두 번째 문단에 있다 보니까 확인하되 봉꽃 영지에 대한 영죄 권리와 전혀 달랐음을 확인했어야 됐고 오스만 제국의 통치 정책은 정복지에 형성되었던 기존의 종교, 사회, 경제를 더욱 경고하게 함이 아니라 자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거니까 맥락은 정확히 읽으셔야죠. 그래서 답이 1번이 쉽게 나와서 당황하실까 봐 좀 헷갈리게 나와서 왔으니 확인 과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반 남았으니까 반하러 가죠. 11번. 자 외워요. 허튼 외워요. 오른 외워요. 외딴 외워요. 관형사예요. 올바르다는 형용사니까 두 가지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세 가지와 여기 세 개와 정답 몇 개? 4번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좀 잘못하고 있는데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자 이번엔 12번에 있는 내용으로 가도록 하죠. 이것도 내용 재밌거든요.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930년대 우리나라 탐정소설에는 과학적 수사의 강조, 육감적 혹은 감정적 사건 전개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이에요. 몇 년도? 1930년대. 저도 좀 시간 나면 책 좀 읽고 싶어. 맨날 뭐 일에 치워 살고 있어. 저 진짜 마지막으로 되게 즐겁게 책 읽었던 때가 언젠지 알아요? 2017년도 암수술 받았을 때 병원 입원했을 때 딱 4일 입원했는데 내가 남편한테 너무 심심해서 그때 패드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명탐정 셜록홈즈 정권이 있으니까 그거 다 갖다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걸 읽는 거야. 그런데 간호사가 그걸 읽고 얼마나 재밌겠어. 결말이 궁금한데 간호사가 환자님 저기 회복하셔야 돼요. 주무세요. 그 시간 제일 잠도 많이 잤고 회복하려고 책도 많이 읽었어. 가장 행복했어요. 그런데 행복해가지고 금방 나왔어요. 지금 막 목소리 많이 돌아왔거든요. 2017년도는 여기 성대 근육이 제가 좀 잘려가지고 말이 안 나왔는데 지금 좀 잘 됩니다. 엄청 재활했어. 제가 그렇게 사는 거야. 육감적 감정적. 진짜 재밌어요. 나중에 좀 기회 되면 좀 읽어봐요. 저도 소설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는데 확실히 추리는 소설이 더 재밌어. 이러한 것들은 1930년대 우리나라 탐정 소설에 서구 번역 탐정 소설이 미친 영향력 못지않게 국내에서 유행하던 환상, 공포, 모험, 연애 소설 등의 대중 소설 장르가 영향력을 미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적혀있으니 배경 적혀있네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는 여러분이 가장 전제로 깔아야 될 내용이니까 혹시 순서가 헷갈리면 별표 왕창 쳐 놓고 배경이라고 확실히 잡으세요. 자, 2000년대 이후 오늘날의 탐정 소설은 과학적 수사, 증명, 논리적 추론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1930년대 탐정 소설 감정, 심리, 우연전소에 개입작 같은 것들이 결합되어 있어서 사건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다고 했으니 탐정 소설의 비교 문제죠. 아, 재밌다. 지금 첫 번째 문단은 끝났고 계속해도 되겠네요. 자, 두 가지 큰 특성 중 감정적 혹은 욕감적 사건 전개는 탐정 소설의 범위를 좀 넓혀줬어요. 막 사랑도 나고 이러나 보다. 동시에 다양한 세부 장르를 형성했고 그러나 현재는, 현재는 이게 1과 2가 있는데 2는 완전히 소별되고 1만 남게 되죠. 그것이 탐정 소설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영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끝이 나요. 자, 다양한 의미와 유형을 내포했던 1930년대의 탐정과 탐정 소설은 현재로 오면서 그 범위가 협소해졌다는 건 이렇게만 봐도 알 수가 있고 탐정이라는 용어는 서술어적 의미가 완전히 사라졌다라는데 이건 현관편 체크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봐야 되니까 오로지 인물의 의미로 국한되었다. 탐정 소설은 감정적 혹은 육감적 사건 전개나 기괴한 이야기가 지니는 이런 매력이 또 사라졌다니까 잡아내고요. 논리, 추론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딱 서구의 고전적 탐정 소설 유형만이 남게 된 거예요. 1930년대의 탐정 소설이 서구 고전적 탐정 소설로 완전히 귀척되었고 탐정 소설과 다른 대중 소설 장르랑 결합된 양식들은 다 사라졌고 그런 면에서 1930년대 탐정 소설의 고유한 특성을 밝히는 것은 미출자 서구의 것과는 다른 딱 한국식 탐정 소설의 양식들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 거다라면서 의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알 수 없는 거 하나잖아요. 1930년대의 우리나라에서 탐정이란 말은 더 넓게 쓰여있다는 거 확인되고요. 오늘날 우리나라 탐정 소설에서는 기괴한 이야기가 가진 환상적 매력은 이때 발견할 수 있으니 발견하기 어렵다가 맞고요. 과학적 논리적 추론 과정의 정립은 한국식 탐정 소설의 다양한 형식을 발전시키는 데랑 전혀 상관이 없으며 1930년대의 우리나라 탐정 소설은 서구 번역 탐정 소설과 한국의 대중소설 장래의 영향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받았다라는 내용이 확실하니까 정답 3번 됩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읽으면 이 두 가지 비교가 가능한 글이니까 편하게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좀 시험 풀면 좀 긴장되고 좀 힘들 텐데 그래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13번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좀 어려운 데 잡은 건 아니어서 지난번에 했던 내용의 연결이에요. 그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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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우리가 맞는 거는 4번밖에 없는데 이걸 중요하다 말하지 않을 거예요. vs, 지그시 그럼 나이가 지긋하다의 개념은 지긋하다를 알아야 불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를 알아서 지그시로 돌릴 수 있으면 차라리 이게 더 쉬울 거예요. 지그시 눈을 감다 했을 때 지긋하다 개념이 없거든요. 그 다음 전에도 아름 한 번 했고 아름도 했지만 얘가 단위고요. 단위 명사 아름은 나는 사의 개념이니까 틀렸고 대충 잡다는 겉잡다는 이걸 써야 돼요. 그래서 겉잡을 수 없는 무엇 어떤 불합리한 부정적인 현실 말할 땐 제일 쓰지만 대충 어림잡다는 겉잡다 티읍 받침을 쓰고요. 해당 겉다랑 겉치다를 쓸 때는 발음은 동일하나 기본 형태는 다르다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 밑줄을 쳤다가 뺐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뺐어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얘는 진짜 어려운 거 낸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번 재정이라든가 인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려드린 적이 있어서 눈에 보이시면 다행인데 제가 얘랑 얘는 짱을 맞춘 거거든요. 이유가 법률을 재정하다는 건 정하다는 개념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정할정차고 인정 그것을 인지한다와 법적 재개념은 법제 재개를 써야 되거든요.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서 문제 풀라고 낸 거고 색출은 저번에 했어요. 찾을 색자 그래서 다자 내셔야 됐고 그런 의미에서 수록은 거둘 숫자 쓸 수 있으니 이거 그냥 록은 별 문제가 없지만 손 숫자가 문제가 되니까 확인해 주실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내용 15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번 2월달보다는 좀 글자 수를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글밥이 좀 줄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시간 배분 좀 신경 써주시고 이건 전 읽고 좀 울었죠. 다시 읽고 좀 슬픈 내용이에요. 우울증 A 슬픔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환경의 영향에 따른 자극 요건이 두 조건에 모두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슬픔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예시가 나왔네요.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에 대신 불어선 어떤 추상적인 것 즉 조국 자유 어떤 이상 등의 상실에 대한 반응이라고 적혀있으니 슬픔을 정의를 예를 들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똑같은 종류의 상실감이 이걸 유발하는 게 아니라 얘를 유발한다고 했으니 이게 결과물이죠. 그러면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이 아니라 결과물이 다른 현상이라서 우리는 우울증에 맞춘다면 여기를 읽어야 돼요. 이럴 경우 우리는 그들에게 미출정 병리적인 기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의심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아래 내용 보시면 되게 구체적으로 적혀있는데 제가 선지 2번부터 좀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일제시대의 조국의 침탈에 대한 반응은 이 글에서 설명한 슬픔이다라고 했을 때 1번 다 보고 바로 풀었어야 돼요. 그러면 왜냐면 이게 어차피 우울증과 슬픔에 관련된 내용이라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때 빼고는 다 특징 문제겠죠. 다음 1번 다 두 번째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비록 슬픔이 대한 삶에 대한 정상적인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서 막 화를 내고 막 부시고 막 이래도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치료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극복되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거고요. 기다려도 안 되면 우울증이 거예요. 제가 따라서 슬픔의 감정에 간섭하고 끼어드는 일은 무익한 행위니까 심지어 해로운 행위로까지 보는 것이다. 라고 적혀있으니 딱히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저도 막 친구를 위로할 때 좀 힘들면 이게 슬픔이냐 우울증이 좀 다르거든요. 잠깐 뒀다가 괜찮아지고 일상생활이 괜찮다 그러면 슬픔일까 할 수 있고 야 이거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한데 완벽히 우울증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죠. 좀 상관을 다시 해보자. 우리 같이 한번 같이 뭐 이야기를 해볼까 뭐 산책을 해볼까 이러면서 양지 쪽으로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저도 제가 막 슬플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병리적 현상인지 아닌지 좀 객관적으로 보는 편이라서 제가 이렇게 보는 순간 이미 슬픔인 거예요. 자 반면에 우울증의 특징은 심각할 정도로 밑줄자 고통스러운 낙심 외부 생일에 관심 중단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어요. 모든 행위의 억제 그리고 자신의 비난 자신의 욕설 자기 비하감까지 그리고 어느 순간 누가 나를 처벌하거나 아예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상각까지 있을 때가 이제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우울증의 상황은 우리가 한 가지를 제외하고선 다 다른 모든 특징이 다 슬픔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그 예외란 게 바로 밑줄자 자의식 추락이요. 저도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나 싶긴 한데 저는 일단 병리적 현상까지 인지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테 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날아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뭐 해도 안 될 때가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자꾸 쌓이면 어느 순간 내 존재에 대한 부정이 생겨요. 근데 저는 제가 어찌 보면 저를 이제 일으켜준 사람이 다름 아닌 제 가족들이니까 가족한테 항상 고마움을 느끼죠. 왜냐면 뭐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외모적으로 욕을 듣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는 사람한테 외모적으로 욕하는 것도 되게 되게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저 스스로도 한 번도 저를 이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으나 그렇다고 못 봐줄 얼굴은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이게 악플이 이렇게 달린 게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밝혀졌건 이게 외부에 의한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학생들이 아닌 거예요. 그걸 밝혀지면서 이제 저는 좀 안심했는데 그때는 이게 처음 받아보니까 이게 왜 그러지? 이걸 왜 이렇게 썼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목소리로 이야기한 친구들 좀 꽤 있었어요. 목소리 근데 나는 내 목소리가 되게 마음에 드는 쪽이거든? 들었을 때 되게 잘 들려 목소리 자체가 그래서 막 우아했으면 좋겠다 여성스러웠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데 저 말고도 여성스러운 사람 많아요. 사실 제 거 안 들으셔도 돼요 라고 할 정도로 제 목소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걔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들었을 땐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가족들한테 부정을 더하면 더 힘든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 딸 목소리 좋아하고요. 제 얼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여러분이 두 가지 비교를 하면서 동시에 지금 한참 힘드시니까 이거 많이 올리자. 하나 맞아도 어뜨! 하나 맞았네! 대단하다! 이러시면서 하나 맞자. 그리고 이 글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인지하자. 추론이지만 결국 AP 비교해요. 우울증은 상실에 대한 일반적 반응 이상 뚱그라미지 심리의 고통 수발하는 게 맞고요. 아까 2번은 풀었기 때문에 확인했죠.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기 비하감을 느끼는 것은 대상과의 관계가 자존심이 강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물음표가 뜨죠. 애초에 자존감이 강했는가? 모르니까. 자 4번 사랑하는 대상에 상실되었을 때 유발되는 슬픔은 치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슬픔에 대한 특징이니까 정답을 해서 몇 번? 3번 저도 이론상 알고 있고요. 병리적 현상에 대한 내용은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져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4대를 나오면서 상담에 유대한 요법에 대한 수업을 좀 많이 들었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말하는 말투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하는 고민 이런 것들을 수업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라 저는 그걸 되게 예민하게 좀 착안하는 편이라서 혹시라도 힘들거나 그러면 1대1로 대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단! 화요일은 안 돼요 아직. 화요일에 나 맨날 밤새고 들어가서 거의 죽어 있어. 탁 쓰러져 있기 때문에 그때만 제외하고서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16번 문제를 풀도록 하죠. 한 번 했는데 기억나는 안 모르겠다. 인기를 가아지를 끌어오면 이 내용이랑 아니죠. 수도를 끌어오면 이 내용 아니죠. 눈길을 끄는 거 인기랑 유사하고요. 질질 끌고 다였때 이거 끌면 안 되죠. 청바지 끌어야 되죠. 대상이 다 달라요. 그럼 누가 봐도 추상적인 거 골라와야 되기 때문에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17번은 진짜 쉬운 문제인데 나 이거 진짜 쉬운 문제 낸 거야. 왜냐하면 얘가 낼만한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뺀 줄 알아요? 한자어를 일단 뺐고 너무 쉬워서 생사길은 여기저기 있다 그래서 원문 썼고요. 나는 간다는 말도 있을 때 나는 누이를 의미하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은 요절을 의미하며 떨어진 잎은 화자 누구? 누이에 빗댄 표현이고 비유 한 가지란 말에서 똑같이 비유인데 부모가 똑같다는 의미를 하고 싶으며 그 다음 마무리 그 다음 마무리 가는 곳 모른다 라고 하는 화자의 이승에 대한 이야기 다음 마지막 미탈차 미탈찰 미탈찰은 뭐야? 미탈차라 맛볼라 이때 나는 누구다? 화자다 이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어떤 부탁을 좀 드렸냐면 이거 편집 바꾸지 말라 그랬어요. 위치 찾으러 가야 되니까요. 3행의 나는 누이고요. 9행의 나는 화자라서 동일인물 아니에요. 정답 1번 끝 다음에 지금 2번부터 풀게요. 화자는 누이의 죽음을 종교로 미탈찰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 3번 영탄적 표현은 고고고려 너무 많아요. 확실히 화자의 슬픔이고 비유는 이른 바람이나 한 가지에서 주로 나오는데 누이의 요절은 이른 바람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답 몇 번? 1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향가 이제 시작했거든요. 저 이제부터 좀 저번엔 고려하요로 마지막으로 했는데 이제 어려운 애들만 좀 곤란해서 문제를 출제했으니까 외우세요. 3월 23일 국가직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8번은 짧고 좀 많이 쳐냈어요. 이 안에서 막 골라서 문제를 풀라라는 의미에서 냈고요. 18번은 사람 위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잡으러 가야겠습니다. 자 소생은 이 꼴 동해용자다. 삼심산의 금강초를 캐어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동 중에 아귀가 몹시 사나워서 아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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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궁에 들어와서 크게 장난치며 소생의 누이를 뺏어 싸가지가 없는 애네요. 부왕이 서남북 삼의 용왕을 처하여 부왕이 등장하고 삼의 용왕 내가 왜 이 장면을 뺏는지 알겠지? 인물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행복했어 문제될 때 그러면 여기 동해용왕 용왕 아귀 그다음에 여기에 소생의 누이 빠지죠 부왕 빠지죠 삼의 용왕한테 부탁했죠 아귀를 크게 쳐파했죠 아귀가 폐하를 돌아오다 여기에 와서 생의 용자인 줄 알고 나를 남을 매달은 지 여러 날 되었습니다 선생님 구하심을 천만원씩 벗어오니 그 은혜 죽어도 잊지 못할 것이라 감히 청할 수 없으나 늙으시 성명을 들으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내 목숨 구해줘서 땡큐베리 마치 자기 이야기 정말 많이 한 친구가 한 명인데요 그래서 원수라는 또 다른 인물 나는 대명국 두원수 김원이다 김원전 내용입니다 황명을 받자와 이곳에 들어와 아귀를 소멸해 공주를 먼저 보내 나가려고 했는데 천만원에도 사슬이 끊어지고 땅굴이 매어 나가지 못해 헤매 나이다가 그들을 만났다 우리 연부인은 둘 다 이상한 곳에 있구만 지금 보니까 그쵸 동해 용자는 삼의 용왕의 도움으로 아기에게 풀려나게 되었다 개소리 김원은 공주를 구하지 못했다 못 구했다 개소리 동해 용자는 김원의 누이를 구하기 위해 삼신산에 사는 아기를 물리쳤다 언제부터 김원의 누이였습니까 자 마무리 사슬이 끊어지고 땅굴이 매어 나가지 못한 것을 보았기 원해 정정병력과 같은 성의 노여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답 4번 한자어로 바꿔주려다가 그렇게 안했으니까 문제 편히 푸시고요 이제 마지막 두 문제까지 풀고 끝을 내도록 합시다 해당 내용은 일단 초반부에 있어서 기역과 리을을 먼저 보게끔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죠 자 성격이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주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들 대부분은 주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의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을 덕으로 삼고 밑줄자 그들은 주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으니 이들 대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만큼 나와 있고요 그들에게 주어진 덕은 희생을 감사한다는 행위에서만 성립된다라는 희생에 대한 특징을 알려줬어요 그들의 경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는 규범은 환위를 경험하기보다 박탈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라고 했는데 해당 기업과 디귿은 지금 보신다면 생산적인 성격과 같이 짝을 이루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는데 준다고 하는 행위 자체에서 나는 나의 힘 나의 부 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양대 생명력과 잠재력을 경험하고 나는 매우 큰 환위를 느끼며 나는 나 자신을 넘쳐 흐르고 소비하고 생동하는 자로서 즐거운 자로서 경험한다는 주제의식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주제의식을 나는 더 즐겁다라고 표현을 하고 마무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끝에 내 느낌을 마무리하고 맞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리을은 주체적으로 아 예시와 관련되니까 초반의 배치 그 다음 무엇 해당 니음 준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성 빠지는 정답 4번으로 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번으로 갈 거고요 20번은 A와 B의 내용에 대한 내용 문제이고 상황 판단 보시면서 문제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진노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것 좀 볼래 교재를 펼치며 니가 교재에 썼던 글인데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구절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디아스포라와 어디에서 유일해야 한 말이야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도 말도 들어본 것 같은데 그 말은 유태인과 관련된 말인데 요즘 다르게 쓰이는 것 같아 니가 말한 대로 코리안 디아스포라도 쓰여 의미는 전쟁 때문에 한반도를 떠난 한국인들을 뜻하는 말로 요즘 의미는 꼭 유태인이 아니더라도 타에 의해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를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고 있어 라면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개를 끄덕 너를 직접 만나 설명드리니까 이해가 잘 돼 설명해줘서 고마워 라고 했고 이제 A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B의 말에 반응하는 게 맞냐 라고 했거든요 근데 반언어랑 B의 언어는 다른 말이고 B언어가 표정 행동 얘와 관련된 거라서 A는 반언어가 아니라 B언어를 썼으니 X 다음 B는 A가 무엇을 유래한 말이야 라고 물어봤고 즉각적으로 반응했으니 완벽히 적절성을 따지는 문제 A와 B는 B유법을 사용한 적이 없고 B는 A와 공유해야 할 시간과 공간을 영상매체를 활용한 게 아니라 교재라는 시간매체를 썼다는 점을 중요시 봐야 되고요 이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물음표가 뜨니 우리는 일단 정답 2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달은 일단 본격적으로 고정법이 좀 들어갔으니까 확인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 문제를 좀 풀 수 있도록 전반적인 독서는 좀 분량을 조절했으니까 그 점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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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